네 안녕하세요.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리소스 커넥터의 줄임말 리코의 김근호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푸드테크의 밸류체인의 끝단, 푸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저희의 회사와 사업 솔루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테크 컨퍼런스인 만큼 푸드테크 관점에서 요즘 시장의 현황을 보자면 상당히 우리가 편리하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밸류체인에서 기술이 접목되어서 생산, 주문, 컨텐츠, 유통까지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원하는 모든 종류의 음식들, 모든 나라, 모든 유형의 식자재나 식품들이 문화까지 배달되는 그런 편리한 삶을 저희가 영위하고 있죠. 반면에 한국이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관점에서 식량 위기라는 주제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사실 지금 글로벌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푸드로스입니다. 심지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영국에서조차 중산층의 시민들이 신선하고 퀄리티 있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가고 있고요. 특히나 기후변화 등의 이슈로 인해서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거듭 드렸지만 1도씨가 올랐을 때 곡물 수확량이 10%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2도씨가 오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1억 8,900만 명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 위기를 겪게 되고요. 4도씨가 오른다고 하면 무려 18억 명의 인구가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량 위기가 계속 악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소비 행태나 환경 속에서는 계속 푸드로스에 대한 이슈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인데요. 특히 인구수랑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세대가 늘어나고 인당 섭취하는 식품의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생활의 패턴도 변화하고 예전보다는 더 다양하게 풍성하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요. 또 푸짐한 상차림,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우리 배달 음식조차도 과대한 반찬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식품에 대한 폐기가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걸 합산해서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버려지고 있는 음식 폐기물이 약 1만 4천 톤입니다. 1만 4천 톤이 잘 가늠이 안 가실 텐데 1톤 포터트럭을 1만 4천 대를 가득 채워서 식품이 매일 버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인당 평균적으로 버리는 식품은 매일 약 400g.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4.7kg의 CO2를 저희 모든 국민이 매일 평균적으로 배출하고 있고요. 이게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는 인당 무려 1.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남은 214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양과 유사한 수준의 산소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이 식품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첫 번째로 집중한 것은 이 데이터 기반입니다. 결국 이 폐기물 시장도 모든 것이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하고 데이터로 매니지가 가능한 시장이고 결국 모든 계획은 데이터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없이 그냥 무조건 감축을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나 목표도 없이 목표를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장에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첫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폐기물 관리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저희는 사실 B2C보다는 B2B 서비스가 메인이고 주로 상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들은 다량 급식을 하는 기업체라든지 공장 또는 대형 식당 이런 곳들이 주 거래처입니다. 이런 곳들은 하루에도 수백 키로 또는 수톤의 폐기물이 배출되게 되고요. 식수가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있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 배출되는 식품 폐기물의 양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눈대중으로 그리고 수기 기반으로 관리되던 모든 폐기물 관련 데이터들을 나름의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결국 폐기물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저희 가장 대형 고객 S 위탁 급식 시설이라고 예를 들자면 매일같이 수만 명의 식사 인원이 있고 또 수십 톤의 음식 폐기물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로 수십 개의 다양한 급식 사업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각 지역 단위의 사업 담당자들 또는 조리사님께서 매일 비용을 그냥 지불하고 끝냈습니다. 매월 말에 청구되는 양을 그냥 빌링에 맞게 지불하고 어느 정도 폐기물이 배출됐다의 정도 수기 관리 하지만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사실 모든 지점이 어느 정도의 식수가 얼만큼의 폐기물을 배출하는지 또 지역마다 어떤 차이가 있고 메뉴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트래킹이 가능하게 됐고 그걸 기반으로 실제 폐기물 감량 계획을 수립해서 저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대시보드의 일부인데요. 실제 다양한 지점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다량 급식 사업자들의 경우 각 지역 단위의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있고 중앙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월간 배출량이라든지 지점 단위의 배출량 또 식수별 또는 매장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를 통해 폐기한 음식물들이 어떻게 자원화가 돼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임팩트 통계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폐기물의 자원화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아무리 잘 수송을 한다 그래서 그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질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 이 폐기물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재활용이 되고 자원화가 되고 탄소저감에 기여가 돼야 되는 결국 제로 웨이스트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게 최소화되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음식물 폐기물을 잘 분리 배출하고 자원화하는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자원화 사례로는 퇴비와 곤충사료와 바이오가스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자면 95년만 하더라도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률이 2%에 달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식품 폐기물들은 거의 소각장으로 가서 처리가 됐다는 거고요. 하지만 2019년에는 전체 음식 폐기물의 95%가 자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랑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저희 또 다른 고객 사례를 하나 들자면 전국 각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GS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락을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양질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업체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퇴비를 GS리테일에서 수매를 해서 실제 거래하고 있는 농가에 다시 제공을 해드린 거죠. 본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생산자가 책임감 있게 다시 회수를 하고 구매를 해서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무상 제공을 함으로써 그들은 그걸로 농작물을 키워서 또 납품을 하고 그렇게 돼서 납품된 제품들을 저탄소 제품 또는 자원순환 제품 등으로 마케팅을 해서 또 성공적으로 제품 판매를 진행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해등해라는 곤충을 이용한 업사이클링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가장 빠르게 현재 디벨롭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곤충 스마트팜이라는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흐름은 되게 단순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이런 동해등해라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로 전달을 하고 그걸 먹고 큰 곤충들을 다시 회수를 해서 단백질 가루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된 곤충 단백질 즉 인셋 프로틴은 식용이 아니라 일단 동물들이 먹는 가축용 사료에 다시 재활용이 되고 그게 다시 식품원으로 활용되는 이런 자원 선순환 업사이클링 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런 파트너들에게 양질의 식품 폐기물들을 전달을 하면서 순환자원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또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어젠더 중에 하나는 바이오가스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같은 유기성 폐기물들이 혐기소화가 되면서 거기서 메탄이나 암모니아 같은 가스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들을 추출을 해서 실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현재 기술로도 음식물 폐기물들을 바이오가스화하고 있는 곳들이 전국 각지에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가스들은 실제 1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가스화했을 때 에너지원으로 환산을 하면 약 5만원 정도 수준의 에너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국의 각지 주요 지역에 바이오가스와 시설이 생겨나고 있고 저희의 미션은 양질의 폐기물들을 이런 시설로 안전히 전달하고 데이터화해서 트래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리코는 폐기물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과거에 폐기물 시장에 존재했던 어떤 비효율성,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효율화를 하고 친환경화를 하는 것들 그리고 결국 저희 고객들에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 어떤 폐기물이든지 자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는 게 저의 목표고요. 실제로 저희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미 저희를 통해서 환경 보존 그리고 탄소 감축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폐기물 시장도 결국 물류 관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가 맞닿아 있는 수거라는 서비스를 강화를 하기 위한 조직이다 보니까 물류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2018년 설립을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리즈 B 라운드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2000개 이상의 고객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업박스라고 불립니다. 아마 길가에 돌아다니시다가 저런 특이한 칼라를 가지고 있는 용기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도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고객 중심의 폐기물 수거 서비스, 자원순환 솔루션을 기획해서 제안을 드리고 저희가 직접 자가 운영하는 차량, 폐기물 수거 차량인데 조금 더 브랜딩이랑 서비스 퀄리티를 높인 직용 물류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거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한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점부터 자원화되는 구간까지 데이터 트래킹을 저희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고 고객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모두가 집에서 분리 배출을 매우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이 가장 전세계적으로도 분리 배출을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 산업 현장, 물류센터 등에서는 이런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는 곳을 찾는 게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이 잘 분리 배출이 되기만 하더라도 양질의 자원으로 전환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류의 폐기물들은 식품 유통 중간 단계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입니다. 이런 것들 또한 저희가 양질의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물류입니다. 결국 이 폐기물이란 것은 항상 A 지점에서 B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배출장에서 재활용하는 곳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폐기물 물류 시장이 지금까지 가장 정부의 비대칭이 심하고 불투명했던 구간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저희 나름의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실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투명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특정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인데 저희는 총 3가지 종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폐기물을 배출하는 고객한테는 저희가 마침 쿠팡 로켓 배송 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어느 제품이 언제 어느 기사님을 통해 얼마의 비용으로 도착을 한다 알 수 있습니다. 폐기물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수거를 물류 서비스고 다만 차이는 이건 저희들 회수를 해간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모든 회수 행위에는 비용이 수반이 되게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부터가 폐기물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들한테 저희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앱이나 웹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또 중간에 저희 실제 수거 업무를 수행하시는 기사님들도 중앙 관제를 하면서 관련된 저희 모든 차량 서비스들을 자체 솔루션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선 효율화나 물류 효율화를 하면서 또 탄소 저감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서비스는 현재 약 2천 개 비투비 사업장에서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고객들은 대형 호텔 예식장, 복합 시설, 코엑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기업형 급식 시설, 식품 공장, 프랜차이즈 또 최근에는 물류센터 등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모은 모든 데이터들은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저희가 정확히 어떤 폐기물들을 어떻게 자원화를 했고 이게 친환경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꾸준히 저희가 쌓아가고 고객과 소통을 하고 저희 고객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것만으로도 탄소 저감에 기여했다는 부분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드 밸류체인의 모든 단의 가장 마지막 즉 남는 음식물들을 폐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저희 리코 업박스 서비스였습니다. 여기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